나라를 위한 희생은 민족의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명헌은 대한제국이 일제의 침략과 지배 아래 고통받던 시기를 배경으로 한다. 안중근은 자신의 희생이 궁극적으로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의 희생정신은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정의는 곧 힘이다. 이명헌은 일제강점기 당시 대한제국 국민들이 정의와 힘을 통해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안중근은 정의로운 행동이 결국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립을 위한 투쟁은 모든 국민의 의무이다. 이명헌은 대한제국이 일제의 식민지가 된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독립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안중근의 신념을 나타낸다. 그는 국민의 단합된 힘이 독립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자유는 결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 안중근은 일제의 압제 속에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는 그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배경과도 맞닿아 있다. 민족의 독립은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야 한다. 이명헌은 외세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이뤄내야 한다는 안중근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 그는 민족의 자립정신을 중요시했다. 교육은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일제강점기 당시 안중근은 교육이 나라의 독립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다. 그는 민족의식과 교육을 통해 미래를 밝히고자 했다. 정의로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 명헌은 안중근이 자신의 투쟁이 정의로운 싸움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 믿었다. 애국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 도리이다. 안중근은 일제의 억압 속에서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이 국민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강조했다. 의는 그의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였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다. 이 명헌은 안중근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희생이 조국의 미래를 밝히리라 믿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안중근은 모든 인간이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믿었다. 일제의 억압 속에서 그는 자유를 위해 싸웠으며 이는 그의 주요 신념 중 하나였다. 역사는 우리의 희생을 기억할 것이다. 이 명헌은 안중근이 자신의 희생이 후대에 기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역사에 큰 의미를 남기리라 믿었다. 희망은 절망 속에서도 피어난다. 안중근은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는 그의 끈기와 의지를 잘 나타낸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억압에도 굴복하지 않는다. 이 명헌은 안중근이 일제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조국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는 나라를 위한 사랑이 어떤 어려움에도 꺾이지 않는다고 믿었다. 진정한 자유는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해야 한다. 안중근은 자유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는 그의 독립운동 정신을 잘 나타낸다. 민족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 이 명헌은 안중근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 현재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믿었음을 나타낸다. 그는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사람의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 안중근은 자신의 용기 있는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라고 믿었다. 의는 그의 행동이 가진 상징적 의미를 나타낸다. 나라를 위한 희생은 곧 나를 위한 것이다. 이 명헌은 안중근이 나라를 위한 희생이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개인의 희생이 민족의 발전과 자신의 영광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했다. 민족의 단결이 독립의 첫걸음이다. 안중근은 민족의 단결이 독립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그는 모든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정한 애국자는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다. 이 명헌은 안중근이 진정한 애국자는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음을 나타낸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이를 실천했다. 희망은 우리의 미래를 밝힌다. 안중근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는 희망이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된다고 생각했다. 나라의 독립은 우리의 책임이다. 이 명헌은 안중근이 독립을 이루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모든 국민이 독립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안중근은 정의로운 행동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다. 의는 그의 투쟁에 대한 강한 신념을 나타낸다. 민족의 자존심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 명헌은 안중근이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음을 보여준다. 그는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자유는 싸워서 쟁취해야 한다. 안중근은 자유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싸워서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는 그의 독립운동 정신을 잘 나타낸다. 나라를 위한 희생은 가장 큰 영광이다. 이 명헌은 안중근이 나라를 위한 희생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겼음을 나타낸다. 그는 자신의 희생이 나라의 독립과 영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희망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 안중근은 희망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고 믿었다. 그는 스스로의 희망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다. 조국의 독립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 이 명헌은 안중근이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는 희생을 통해 얻어진다. 안중근은 자유가 희생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희생이 자유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민족의 단결은 우리의 힘이다. 이 명헌은 안중근이 민족의 단결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단결된 힘이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보았다.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안중근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는 희망이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라고 생각했다. 진정한 용기는 나라를 위한 것이다. 이 명헌은 안중근이 진정한 용기는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믿었음을 나타낸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이를 실천했다. 나라의 독립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이 명헌은 안중근이 독립을 이루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로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한다. 안중근은 정의로운 싸움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투쟁이 정의로운 싸움임을 확신했다. 민족의 자존심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 명헌은 안중근이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음을 보여준다. 그는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자유는 싸워서 쟁취해야 한다. 안중근은 자유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싸워서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의 독립운동 정신을 잘 나타낸다. 나라를 위한 희생은 가장 큰 영광이다. 이 명헌은 안중근이 나라를 위한 희생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겼음을 나타낸다. 그는 자신의 희생이 나라의 독립과 영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희망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 안중근은 희망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고 믿었다. 그는 스스로의 희망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다. 조국의 독립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 이 명헌은 안중근이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는 희생을 통해 얻어진다. 안중근은 자유가 희생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희생이 자유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민족의 단결은 우리의 힘이다. 이 명헌은 안중근이 민족의 단결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단결된 힘이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보았다.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안중근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는 희망이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라고 생각했다. 진정한 용기는 나라를 위한 것이다. 이 명헌은 안중근이 진정한 용기는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믿었음을 나타낸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이를 실천했다. 나라의 독립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이 명헌은 안중근이 독립을 이루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로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한다. 안중근은 정의로운 싸움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투쟁이 정의로운 싸움임을 확신했다. 민족의 자존심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 명헌은 안중근이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음을 보여준다. 그는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